이렇게 오랫동안 후원해주신 켈라웨이와 함께 했는데 그 채로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거기다가 첫 승을 비롯해서 메이저 우승까지 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마 클럽에도 영향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과 타구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켈라웨이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켈라웨이 채를 쓰면서 믿음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성적도 너무 잘 나와서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책인 것 같아요 거리가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켈라웨이 브랜드가 여자 선수들에게는 되게 좋은 채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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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